마리아 머리가 좀 많이 긴 것 같다? 어? 너 모르겠네? 근데 엄마 어딨어? 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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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마리아 오늘 그냥 미용실 가자 미용실? 아 싫은데 내가 힘들게 기른 머리카락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길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단 말이야 하나도 안 위험하고 예쁘기만 한데요 뭐 왜 말이야! 이 안 잘라! 그러면 뭐 아쉬워라 미용실에 잘생긴 남자 미용사가 있던데 머리도 잘 읽고 눈호강도 할 텐데 참 아쉽다 그냥 나중에 가지 뭐 진짜 잘생겼다는데 진짜 아이돌 아 진짜 아니다 그냥 가지 말자 어머님 바로 가시죠 레츠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밝힌다 가자 아우 선생님 저 왔어요 제가 자르려고 온 건 아니고요 잘생겼어 나도 우리 딸 머리 자르러 온 김에 눈호강 좀 하겠네 저희 딸 머리 자르러 왔는데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쌤은 왜 여자친구가 없으실까? 내가 조금만 더 젊고 애 엄마가 아니면 확 꼬셔버리는 건데 아유 농담이에요 척크 척크 엄마 저 조금만 자를 거니깐 그렇게 아세요 아우 엄마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잘생긴 남자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걸까? 에휴 안녕하세요 꼬마 아가씨 머리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그럼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와 진짜 잘생겼다 자 그럼 우리 꼬마 친구는 어떻게 잘라줄까요? 이쁘게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휴 다 잘랐네 꼬마 친구 머리카락은 마음에 들어요? 아우 씨...isanées 오빠랑도 같이 있고 싶은데 아니요 다 잘라주세요 더... 더요? 다! 그래요 으으으읐 으으으으읐 너 정했어 망했다고 오오오 이 머리를 어떻게 유치 kita 흐흐흐흐흐흐AM 아 민자야 그것 진짜야? 뭐가? 너 말이 좋아하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너 말이 좋아잖아 저번에도 말이 놀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바라봤다며 소문이 자자한데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헥, 티난다 저번엔 곰말이한테 당후루도 사줬대 나 곰말이 안 좋아하거든 잘 봐봐, 보여줄게 얘들아, 안뇽 뭐야? 곰말이 나 머리가 왜 그래? 얘 머리 좀 봐 야, 진짜 왜 그러냐? 엄마가 치킨 잘라주셨냐? 동매에서 잘랐나 어레르 꼴레리 어레르 꼴레리 놀래 좋아 진짜 이상해 그만해 이거 민재가 좀 심했어 빨리 사과해 응응, 사과해 사과해, 무슨 머리 망친 걸로 망쳤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 그리고 오늘 우리 기념사진 찍는 날인데 어떡하냐? 곰말이 머리카락 이렇게 망해가지고 얼레르 꼴레리 얼레르 꼴레리 기념사진? 너는 머리 망친 기념으로 찍는 사진이겠는 나지 말라고 울렸다 울렸네 에, 아니 나는 그 오늘은 정기적기를 해볼 거예요 가격 적고 싶은 거 아무거나 줘봐 주시면 된답니다 네 네 대답 네 어떡하지 이 상태로 기념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습을 애들이 사진으로 갖고 있는다는 거잖아 그건 절대 안 되는데 마리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괴, 괴, 괜찮아? 머리 왼저라 웃찍이야 웃기네 웃참하기도 힘들다 배조 관리하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지투가 마리아 너, 마리 진짜 이상해 걱정마 고마워 얘들아 근데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마리가 안 오잖아 무슨 일 있나? 그러게 이제 수업 시간도 끝나고 점심시간인데 그니까 말이야 자, 모두들 다 나왔나요? 네 자, 키 큰 사람은 뒤에 가고 키 작은 아이는 앞으로 와요 나는 키가 크니까 뒤로 댕구는 잘생겼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난 누울래요 자, 그럼 이제 모두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어요 저들 모아보요 네 음 어머 마리가 안 보이네 선생님 그게 아마 오늘 마리가 머리를 이상하게 잘랐다고 사진 찍기 싫어서 숨은 거 같아요 뭐, 뭐, 뭐? 민재 때문에 그런 거에요 에이, 내가 뭐 머리 망한 걸 망했다고 하지 제 머리야 하늘나라 가셨잖아 민재 뭔 소리야 친구 머리가 미국 갔다고 해왔으면 못써? 에이, 그냥 전사를 안 찍을래요 에이씨 모모, 이거 큰일이네 아무래도 마리가 사라진 거 같은데 선생님이 찾아보고 올게 선생님 어? 저 마리 어디 있는지 알아요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진짜에요 앞장서? 네 너도 갈래 오 그래 어디 있는 거야? 어? 이런 머리를 어떻게 사진을 찍어 또 이틀이 눌릴 거야 찾았다 마리아 한참 찾았어 내 말 맞지? 놀이터에 있을 거라니까 그렇게 말해서 놀이터만 다섯 곳을 뒤져보았구나 그 새끼 얘들아 마리아, 대체 왜 그런거니? 그게 우리가 이 방에서 친구들이 놀릴까봐 어이, 그렇구나 마리아 댕구랑 쥐똥이가 널 놀렸니? 그건 아니에요 아줌마 민재가 흠 흠 흠 민재도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걸 흠 글쎄 민재가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 계세요 어? 아휴, 민재 왔니? 아이들한테 들었단다 너 마리를 엄청 놀렸다며 그러면 못쓰는 거야 그게요 사실 제가 마리를 좋아하는데 애들이 자꾸 놀리니까 좋아하는 척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놀린 건데 마리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리를 좋아하는데 그런 티를 내기 싫었던 거지? 애들이 놀리니까 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마리는 이걸 쓰고 사진을 찍게 하면 안될까요? 음? 아까 만든 종회모자전 어? 민재나 설마? 마리가 머리가 이상해서 부끄러워하니까 이걸 쓰고 찍으면 덜 부끄러울까 해서 마리를 위해서 접어봤어요 어? 그러면 이번 기념사진은 모두 종이모자를 쓰고 찍을까? 음, 네? 아니 마리를 위해서 모두가 전부 종이모자를 쓰는 거야 그럼 부끄럽지 않을걸? 선생님이 모자 준비해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렴 선생님 음? 저도 같이 접을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꾸나? 자 빨리 접어 음 그래그래 그런 일이 있던 거 있지? 민재가? 근데 민재는 분명히 나를 가끔 좋아하는 걸 감추려 일부러 머짓말하는 친구들이 있단다 그저 마리를 좋아하는 게 네 Да 부끄러웠던 거야 있겠군요! 사진 속에 여러분들은! 미..민지가? 자 여기 내가 직접 접은 종이 모자야 아까는 진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난 널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서 내 마음을 들켰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 뿐이야 진짜 미안해 그렇구나 고마워 민지야 아이 귀여움미들 여기 보렴 자 찍을게 자 하나 둘 셋 그렇게 민지와 친구들이 종이 모자를 써주고 유치원 사진을 모두 찍어줘서 망친 머리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야 선생님이라도 한 장 찍자 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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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띠 뿅 구독 뿅 좋아요 생명 삐아이오 편집 영상